나루 오빠 취직했대요 언니 회사 회사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그러다 둘이 뭔 일 나는 거 아니?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열심히 한 거 아는데 아무래도 이쪽 길은 아닌 거 같다 누나 아니 혜든 씨 오디션 안 된 거야? 아니 그러면 그 왜 정원아 우리 정원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이 새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채훈이 방 앞에서 무소장 아저씨 어머니가 두 분이 따로 사시는 거 같아 짠! 놀랐죠? 부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?